지금 아침 8시 음 빵 냄새 장난 아니에요 가꾼 빵 냄새 네 이 집 꼭 드셔보세요 기회가 되시면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집 찾는 게 어려운 걸 알아서 또 왔습니다 3번 이케서 보니또 토마테 오 마이 갓 뭐 먹어야 될까요? 코와상 있나? 코와상 엠파나다 보니또 토마테 보니또 벤투사 마을입니다 벤투사 마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벤투사 마을이 보입니다 한 2km 정도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으로 저기 보여도 은근 걸어가는 거리는 꽤 되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많이 보고 듣고 할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치 입니다 몰랐다 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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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헤라 마을에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오늘은 그 다음 마을인 아조프라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달라 조금. socials. 아 아 으이 으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행히 마우스는 오일이 너무 좋네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요새를 걸어 다니는 느낌이에요 구시가지랑 신시가지가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페트라 처음에 굵은 암벽 보고 생각났어요 더워서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엄덕을 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요 여기 작은 그늘에 좀 쉬다 가려고 해요 아직 한 4억 킬로가 남았는데 지금 사막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를 가야 돼요?